이번 순서는 다양한 의학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닥터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우리아이치과 조원빈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치과의사 조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잘 아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플란트도 때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사실 임플란트라고 하면 치아가 상실했을 때 우리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틀리라는 것밖에 없어서 틀리라는 것은 입안에 이물감이 있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임플란트로 간단하게 시술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임플란트 하면 아무래도 좀 수술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고 큰 수술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임플란트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시술도 굉장히 간단해지고 편안하게 시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내가 치아를 빼고 나면 그냥 방치하고 나중에 해야겠다. 너무 임플란트 너무 무서우니까 이런 생각들이 많으셔서 많이들 미루고 미루시는데요. 사실 효도관광 하면 어른분들 어머니 아버지들 많이 관광 보내드리고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씹을 수 있는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한번 체크해보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치아가 아프시진 않은지 체크해보시고 혹시 임플란트가 필요하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치과에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치아 건강에는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또 임플란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사실 본인 치아나 잇몸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마음의 준비만 딱 하면 이제 수술 받으러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기에 앞서서서 마음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고민하시다가 이제 치과에 내원하시는데 사실은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주염이 생기거나 충치가 심해져서 치아가 부러졌을 때 바로 오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알코알코 아프다가 나중에 이제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염증이 심해져가지고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 자체가 다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같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치아를 빼고 났을 때 바로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임플란트의 기술이라든지 연구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뼈가 보통 2mm 정도 있다고 하면 대부분은 수술을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가 이제 상용화되고 많은 치과들에서 가이드를 이용해서 치과 시술을 하면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이제 그런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이라는 부작용이나 아니면 붓거나 출혈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기도 하고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요. 요즘은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서 무절개 혹은 최소절개를 통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출혈도 덜하고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수술하기가 아주 용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기술도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는 기존에 우리가 하던 일반 임플란트하고는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먼저 일반 임플란트라고 하면 이제 치아를 빼고 나서 뼈가 어느 정도 암운 다음에 우리가 잇몸을 다 절개해서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드릴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가이드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미리 디지털 스캐너나 CT를 통해서 우리 혈관, 신경, 정확하게 뼈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만 임플란트에 가장 안전할지 그런 것들을 다 미리 파악한 다음에 디지털 가이드 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못을 박을 때 그냥 눈대중으로 대고 박는 것이 아니라 미리 판을 만들어서 구멍을 미리 뚫어놓고 그 위치에 못을 대고 못 박음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혈도 훨씬 덜하고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 이런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도 두려움 없이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혈이 좀 적기 때문에 붓기라든지 출혈이라든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선호하시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치료하는 데 드는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임플란트는 대략 몇 분이었다면 디지털 가이드는 몇 분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딱 해가지고 몇 분이 걸린다. 그건 사실 환자마다 너무 케이스가 다르고 수술 부위라든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가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체크하거나 혹은 실수를 했을 때 되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수술 시간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사전에 다 분석하고 정확하게 심을 위치를 잡아놓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시간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로는 수술 후에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통증이 일반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꿰매는 양이 많고 그렇게 될수록 붓기라든지 통증이라도 좀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소 절개를 하거나 혹은 무절개로도 다이드를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좀 덜하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장점이 제일 좋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임플란트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위아래 치아가 결국 잘 맞물리게 되는데 그 맞물리는 힘이 가장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심는 힘도 세지고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의 간격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낀다거나 혹은 불편하거나 혹은 치아가 빠지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술의 기술이 발전하고 해도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시술이든 수술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좀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나 이거 평생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 치아가 한 번 더 생겼다. 원래 자연치아의 80% 정도 되는 내 새로운 치아가 생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를 관리하는 방법과 똑같이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요즘은 임플란트가 너무 많이 대중화되면서 금전적인 가격적인 우위를 점해서 그런 치과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사실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임플란트가 시간이 지나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도 낄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 머리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 관리가 정확히 되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똑같기 때문에 관리를 더 잘해 주셔야지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생각하면 보통 어금니 같은 부분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앞니가 깨지고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앞니도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임플란트는 사실 어금니뿐만 아니라 우리 치아의 모든 치아의 임플란트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앞니는 심는 저작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기능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머리 지주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임플란트 크라운의 색깔 특히 잇몸에 내려가는 정도까지 잘 파악을 해서 시술하는 것이 좋고요. 앞니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정확한 위치에 심어야만 심미적으로 예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는 저희 치과는 꼭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치과도 나왔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하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큰 수술이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봐도 이분이 정말 참고 참다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그렇게 참고 참다 오시면 저희가 손 쓸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을 때 다른 치료법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못 살리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임플란트도 굉장히 좋지만 자연치아보다 좋은 치아는 없어요. 그래서 내 자연치아를 가장 오랫동안 살려서 살리고 살려서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내 자연치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내 치아는 괜찮은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치아는 괜찮은지 항상 체크해 보이는 것이 좋고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스케일링 받으시고 이문 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치과를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